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Gary 그 상처랑 청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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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 팬들이 하나요? 송주혁 Gary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지혁씨하고 주관 커플을 하시는데 3년째 이별지지 않으려는 커플이 물론 하지만 그 엔젠트함이 있기에 그 3년째 이 커플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뭐 3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근데 이 형이 업종의 화려한 사이에서 어떻게 prove 이런 회사의 가을 요일에 새드대 커플도 좀 뭐 맨번 밖에서 맨날 아무aal 인간 알 감사합니다 에이